오오 야야야야 터져 터져 오 오오!! 야이 손방망이 안 돼 안 돼 밟으면 안 돼 안 돼 오오 야야야야 카우 카우 애기 애기 거기서 뭐해? ? 애기야? 허세상 허세상 거기서 뭐해? 이쁜이가 밖에 구경하고싶어? 이쁜이가 밖에 구경하고싶었어요? 이쁜이가 밖에 구경하고싶었어요? 이쁜이가 밖에 구경한번 하자 이쁜이가 말을하지 그랬어 말도 안하고 많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이쁜이가 밖에 구경하자 이쁜이! 이쁜이가 뭘 저렇게 유심히 보나 봤더니 무당벌로 어떻게 들어왔지 여기? 아들 아들 긴장되는데? 무당벌로 어떻게 들어왔지 방충망도 되어있는데? 게다가 이 높은 아파트에 도전 안가뭄하게도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터져 터져 손방망이 되는데 밟으면 안돼 괜찮니? 괜찮은 거 같은데 움직이긴 하는데 아들 아들 우레기도 괜찮지? 응? 에이 그거 밟거나 우레기 입속에 넣으면 안 돼? 진짜 입속에 넣으면 안 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우레기가 세상쓰 아이고 무당이를 그냥 우레기가 아이고 무당이 무서웠어 무서웠어 우레기가 세상에 어떡하냐 이거를 우당아 너 뭐 먹고 사니? 내가 먹을 거 좀 나눠줄 수 있는데 니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아우 근데 저거 어떻게 만져 아이고 아들 기다려 처리할게 저거 움직이는 거야 여섯개 다리가 지금 으윽 어 밖으로 방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아니 너 왜 그 와중에 또 밥그릇 앞에서 그렇게 있어 마음 아프게 어? 아우 나 어떡하냐 아우 아우 깜찍해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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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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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우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다가 놔주면 알아서 아 또 뒤집어있어 아 어떡해 아 다시 뒤집어져야 될 것 같아 못 일어나면 어떡해 아 씨 애 친구야 친구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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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웃지마 나 진짜 화낸다 잘..잘가 잘가 잘가 미안해 뭐 먹을건 없어 니가 먹을건 없어 미안해 아들 세상에 우리 애기 무서웠지 야 무당벌레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세상쓰 으윽 아유 나도 무서웠어 가리가 여섯개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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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우리 애기 얼마나 무서웠을까 오늘 우리 둘이 꼭 껴먹고 자자들 알았지?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